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손태진 팬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바로 복면가왕 제작진이 손태진이 다음주 방송 촬영을 마쳤다는 놀라운 소식이죠 손태진이 복면가왕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매번 출연할 때마다 심사위원과 팬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이번 녹화에서 손태진은 펜싱 참가자의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고 해요 팬들은 의상을 통해 그의 몸매를 알아볼 수 있었지만 촬영장에 있던 심사위원들은 그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손태진은 제작진의 요청에 따라 목소리를 바꾸어 더 큰 혼란을 야기했어요 첫 번째 노래를 부르자 MC 김성주는 손태진을 가수 크러쉬라고 오인했습니다 가수 크러쉬와 손태진이 과거 사랑의 콜센터에서 듀엣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MC 김성주의 심층 분석에도 불구하고 열띤 토론 끝에 손태진은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그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심사위원 이윤석은 손태진의 놀라운 목소리에 감탄하며 그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어요 MC 김성주는 부정확한 판단으로 인해 사과했고 이는 손태진의 보컬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태진은 최근 아이돌 차트 아차랭킹 솔로 가수 1위에 오르며 그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어요 그리고 손태진이 광고 모델로 있는 TS 샴푸가 홈쇼핑에서 매진을 기록하며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손태진의 활동은 계속해서 주목할 만하며 그의 다음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위해 저희 뉴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소식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